안녕하세요. 서울초등교육 오두담아아TV입니다. 오늘은 올해로 2년차를 맞은 꿈잼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꿈잼 네트워크 알림이 제1호 발간 소식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다 함께 살펴볼까요? 2022년 2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교사와 학부모 모두 꿈잼 네트워크 교육활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방법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렇다면 꿈잼 네트워크는 무엇일까요? 꿈잼 네트워크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정서적, 신체적 안정과 인지적, 관계적 성장을 위해 통합적 감각활동, 협력적 놀이학습 등의 학생 맞춤 교육을 실천하며 동학년 교사들과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아이들이 재미있게 꿈을 키우는 교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꿈잼 네트워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선생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움이 재미있고 내가 인정받고 감성이 자라는 정서적 안정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균형있게 자라며 즐겁게 뛰어놀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신체적 안정 쉽게 한글을 배우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며 책과 함께 놀고 세상을 만나 생각을 키우며 나를 표현하는 인지적 성장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고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며 환경을 보호하고 경청, 약속, 예의를 지키는 관계적 성장 꿈잼 네트워크는 정서적 안정, 신체적 안정, 인지적 성장, 관계적 성장 이라는 4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통합적 감각활동, 협력적 놀이학습 이라는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운영됩니다. 통합적 감각활동이란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감각을 활용하고 조작 체험을 통한 통합적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과 눈의 협옥놀이, 균형감각 기르기, 듣고보고 느낌전 표현하기 등이 이에 속하겠네요. 협력적 놀이학습이란 놀이를 통한 학생의 호기심과 탐구 의욕을 자극하는 활기찬 수업을 말하는데요. 재미있는 말놀이, 책과 논의는 협력 놀이, 몸으로 익히는 수놀이, 감각으로 체험하는 계절놀이 등이 이에 속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의 꿈잼 네트워크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공립초 500팀 2580학급이 선정되어 작년 기준 약 20%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문단,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꿈잼 네트워크 알림위를 통해 우수 사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닮으며 꿈잼 네트워크 운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잼 네트워크 알림위는 꿈잼 네트워크의 다양한 사례들을 안내하고 공유하는 소식지로 초 1, 2학년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을 함께 지원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중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꿈잼 네트워크 예산에서 강사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꿈잼 네트워크 운영 시 프로그램 항목당 예산이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될 경우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를 꿈잼 네트워크 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꿈잼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 계획을 세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학년도 꿈잼 네트워크 운영 사례와 현재 진행 상황은 2022 꿈잼 네트워크 패들렛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학년도에 운영된 꿈잼 교실의 수업 사례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숭신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조작체험을 통한 통합적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었습니다. 서울서울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국어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적 독서활동을 통해 한글 관련 기초학습 능력과 사회성을 함량하는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우정초등학교 2학년에서는 협력놀이 활동들을 통해 수학의 개념, 원리를 보다 흥미있게 접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3가지 꿈잼 네트워크 수업의 자세한 모습은 패들렛 또는 꿈잼 네트워크 알림위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꿈잼 네트워크 알림위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저학년 교사의 성장기를 담은 만화 또한 연재되고 있으니 알림위를 통해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의 학생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교실 그 의미 있는 발걸음에 꿈잼 네트워크 알림위와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